미술과 미술관에 관해 별 볼일 없을 것 같은 잡다 한 주제를 다루는 미술 미술관 구석구석.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이 투표를 하는 애라고 합니다. 한국은 투표 날짜를 코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정치 속에 있는 세계관 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보수를 상징하는 국민의힘 한동훈은 붉은색이며 진보를 상징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푸른색 복장입니다. 제3정당들은 이들 두 정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대한 자신과 가까운 정당색을 지향합니다. 오렌지색 주황색 노란색이 주류를 이루며 멀게는 녹색 흰색 등입니다. 각 정당의색을 찾아보니 처음부터 현재의 색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각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른 색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이르기에 현재 색의 유래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살펴볼 때 붉은색은 피 흘려 싸우는 느낌이 있습니다. 권력에 맞서 싸워야 했던 전투력 강한 노동자들의 색이란 의미로 처음엔 진보정당에서 사용했던 색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휴 때문인지 한때는 보수가 푸른색을 사용했고 진보가 붉은색을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원들이 붉은색 옷과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고 한동훈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푸른색 옷과 넥타이를 메고 선거 유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죠? 어쨌거나 변혁이 많은 시대를 거쳐오며 현재는 붉은색이 보수를 상징하고 푸른색이 진보를 상징하는 색으로 일단 정착했습니다. 정치 속 의색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발견됩니다. 칼라TV의 출연입니다. 이 칼라TV의 등장으로 정당 속 의색이 중요하다고 입증되었습니다. 빠른 매스컴이 발달로 직관적인 이미지 전달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색이 곧 정당인 셈입니다. 이번엔 위에서 언급해드린 색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에 있던 중세 기독교회화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술의 서색은 화가의 언어입니다. 색으로 의미나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합니다. 가끔은 동서양의 다른 문화로 인해 그 의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입고 있는 국민의힘 붉은색부터 알아보죠. 이 붉은색은 태양과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태양만큼 높은 왕이나 왕권 또는 권력 고귀함 등을 상징하며 종교에서는 피 흘려 죽은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혈액을 구하는 적십자가 그렇고 교회 찬양대원들의 가운에 붉은색이 있는 이유이며 절대 권력인 왕 주변에 붉은색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이재명이 입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푸른색을 알아보죠. 푸른색하면 하늘이 생각나죠? 하늘은 광대하고 넓고 끝이 없는 듯이 보여 중세 종교화에서는 끝없는 하나님이 기다림, 끝없는 사랑이나 넓고 깊은 자의심 등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색은 자연물에서 느낄 수 있는 직관적인 느낌과 감성과 과학적 사실을 참고해 화가의 언어로 관객에게 전달됩니다. 다음으로는 제3의 정당색인 오렌지색과 노란색을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은 중세 명화에서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를 함께 지닌 특이한 색입니다. 노란색의 채도가 14이기에 인간의 눈에 가장 잘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이 타는 스쿨버스 색으로 채택된 이유입니다. 스쿨버스가 나왔으니 참고로 이 차에 대해 한 가지 언급할까 합니다. 미국에서 스쿨버스가 멈출 때 앞뒤로 빨간불이 켜져 오고 가는 차에게 경고를 미리 줍니다. 그리고는 운전석 옆에서 도로 쪽으로 빨간불이 깜빡이는 스탑사인이 펼쳐집니다. 이때 오고 가는 모든 차는 분명하게 멈춰 서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 내렸을 경우 스쿨버스 운전자는 도로 쪽으로 펼쳐진 스탑사인을 걷어들이고 빨간불을 해제합니다. 이때야 양방향 차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냥 달리게 되면 스쿨버스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할 경우 판사가 감옥에 보낼 수도 있게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살펴보니 벌금이 최대 약 2천 달러까지 나와 있고 죄질에 따라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스쿨버스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일반 법보다 훨씬 강한 법이 적용되는 듯 합니다. 다시 노란색에 집중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상징부터 살펴볼까요? 붉은색처럼 노란색 역시 태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왕 최고 권역 등을 상징하며 황금색이기에 부와 재물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신성을 상징하는 후광에 이 황금색 빛이 활용됩니다. 이번엔 부정적인 상징인데요. 우선 왜 부정적인 상징을 지니게 된 것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먼저는 너무 흔하게 들판에 핀 색이라 가치가 없다고 여겨져 부정적인 상징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또 하나는 노란색이 황금을 뜻하기에 가론 유다의 돈과 연관시켜 욕심과 탐욕의 상징으로 굳어졌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가론 유다가 은삼십량의 예수를 팔아넘긴 것 아시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인지 그림에서 가론 유다를 알리는 방편으로 그에게 노란색 옷을 입혔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명화 속에서 가론 유다를 찾고자 하면 노란색 옷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상징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의식별 표시로 다위세별로 만들어갔음에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과 흰색을 알아보겠습니다. 녹색은 식물의 푸르름을 반영해 생명, 미래, 희망 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관련된 진영이나 진보정당 또는 정당과 상관없이 진취적인 상징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는 색입니다. 중세 기독교 회화에서 초록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며 생명이나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미술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상징이 많은 색입니다. 마지막으로 흰색은 깨끗한 점을 들어 순수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회화에서는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들어 무호성을 상징합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정치와 색이 전혀 다른 영역 같지만 생활 속에서 매일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뉴스에 나오는 각 정당들의 색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색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국 의아나운서 넥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를 표방한 방송국일수록 넥타이 색이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색을 활용한 선거전이 치열함을 알게 합니다. 마치며 수수께끼를 하나 내드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와 색에 관해 알아봤죠? 그럼 정치와 다양한 색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세상에 등장했을까요? 정치일까요 색일까요? 정답은 색입니다. 색은 빛으로 인해 인간의 눈을 통해 식별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과 빛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빛이 먼저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창조론에 의하면 특정한 한색이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존재한다는 기록입니다. 녹색인데요. 참고로 그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의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눈에 가장 좋은 색이 푸른색인 것 아시죠? 자연으로 상징되는 초록입니다. 이 초록은 시력을 보호하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수술하는 의사 가운에 녹색이 많은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더 넓은 자연의 심신과 눈에 좋은 초록으로 물들어 있고 광활한 하늘 역시 파장이 가장 짧은 푸른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땅의 초록색이나 하늘의 푸른색이나 모두 인간에게 가장 좋은 색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국민의힘의 붉은색이나 더불어민주당의 푸른색이나 모두 감사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각 정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시끄럽고 볼상사나운 모습도 보이지만 각 정당의 색의 상징처럼 국민에게 윽해지기를 소원해봅니다. 초록이 살아나고 그 위에 다양한 색을 입히는 생명의 계절 봄입니다. 싱그런 꽃들처럼 시청하시는 분 모두에게 즐거운 계절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채널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맞춤 설정, 그리고 그림과 명화 감상을 원하는 그룹에게 채널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제를 준비해 곧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세밀이 그 내용을 살펴보는 새로운 유튜브 명화 소개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제공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미술관 제공 감사합니다.